이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박수 쳐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들 어쩌겠소 저런들 어쩌겠소에 어쩌겠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인 가수 좋은 회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트 쪽에서 신인 가수를 하면 약 한 10년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신인 가수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앨범 팬티는 얼마나 되셨어요? 데뷔하신 분들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아직 애기네, 애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신발 처음 이렇게 인사 드렸어요. 네. 어때요, 좀? 어, 뭐, 기자회견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서운 분위기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추운 날씨에 야외 구간에서 박수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응원해주시고 많아주시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추우면 주머니에 손이 있다가 소리나 좀 질러주시는데 아, 이것도 박수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춤대요. 네. 오늘 이렇게 별로 안 추운데요? 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안 추워요. 광화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추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따뜻한 마음 같이 타고 있는 좋은 날씨. 이어지는 무대에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무대에 드릴까요? 네, 제 파이트를 어쩌겠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좋은 날씨. 어쩌겠어. 함께 들으시죠.